오늘 소개하는 건 DVD 펩사에서 제공하는 비디오 인앤서 AI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낮은 해상도를 가진 영상 파일을 고해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설치한 다음에 테스트 삼아 하나를 변화를 해봤는데 확실히 효과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시스템 요구사항을 보면 일단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최적 권장사양은 8GB고요. 권장하는 것은 16GB 그리고 최적화된 상태에서 사용하려면 32GB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CPU 모드에서 이미지 처리할 경우에는 인텔과 AMD 제품의 최저사양 그리고 권장사양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에서 이미지를 변화할 때 최저사양 그리고 권장사양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보여지는 사양과 비슷하거나 혹은 그 이하라면 변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더 오래 걸릴 거라는 거 요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프로그램 설치를 위해서 메인에 있는 무료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참고로 설치 파일 용량은 얼마 안되지만 설치할 때 걸리는 시간은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설치하는 과정은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클릭 투 인스톨을 누르면 자동으로 알아서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설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한 3분에서 5분 정도 걸립니다. 설치가 끝난 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굉장히 심플한 UI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료 버전을 사용할 때는 5번을 변환할 수 있습니다. 저는 테스트로 한 번을 변환했기 때문에 지금 4번이 남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경품으로 나온 비디오 인헨서 AI는 2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기술 지원은 받을 수 없지만 업데이트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라이선스 코드 등록하는 기간은 6월 23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기간도 널널한 편이기 때문에 영상을 보신 분들은 미리 꼭 설치해서 라이선스 코드를 등록하는 걸 권합니다. 보통 경품으로 나온 이런 소프트웨어는 평생 또는 1년 아니면 그 미만 3개월 6개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2년으로 나온 건 저는 이거 처음 봤어요. 일단 상단에 있는 Authorize를 누른 다음에 이메일과 라이선스 코드 암호 부분은 더보기란에 첨부한 걸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고 정품 인증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공적으로 인증됐다는 걸 보여줍니다. 상단에 보면 채용판 버전이 사라졌죠? 유효기간을 보면 2023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용법을 알아볼 텐데 먼저 상단에 있는 메뉴 부분을 누른 다음에 세팅을 누릅니다. 기본 탭에 언어 변경해서 한국어가 있지만 거의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번역된 내용이 거의 없어요. 하단에 있는 옵션을 살펴보자면 변환 후에 저장 폴더를 열 건지 선택하는 항목이 있고 열고 싶다면 체크하시면 되고 그리고 하단에 있는 Author Directory는 저장 경로, 밑에 있는 것은 임시 파일 저장 경로, 그리고 로고 파일 저장 폴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PU, 하드웨어, 가속기 사용에는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옵션은 더 많은 GPU 전력을 사용해서 비디오 영상의 블록을 제거하고 싶을 때는 이 부분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하드웨어 분석 메뉴 같은 경우에는 따로 묻는 항목에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것은 CPU 모드에서 이미지를 처리할 때는 이 부분을 선택하시면 되고 하드웨어 가속기, GPU 모드에서 진행하려면 그래픽 카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굳이 이건 선택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 상태로 두시면 되고요. 그 네트워크는 만약에 프록시를 사용한다면 여기에다가 별도로 체크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설정 옵션은 이게 전부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드래그해서 프로그램 내로 불러오거나 좌측 상단에는 Add Video를 누릅니다. 영상을 불러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불러온 영상 화면을 볼 수 있고요. 우측 상단에 미리 보기 AI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누르면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CPU와 그리고 그래픽 카드 목록을 보여줍니다. 앞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시스템 요구 사항을 보면 CPU 모드에서 이미지 처리 그리고 GPU 모드에서 이미지 처리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걸 선택하든 상관없습니다. 대부분 그래픽 카드를 선택하고 사용하실 텐데 이 상태로 두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상단에 보면 안내가 있는데 안내된 문구는 높은 품질로 업스케일링을 진행할 때 포토샵이라든지 게임,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나 웹 브라우저를 동시에 실행할 경우에 예기치 않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비디오 인해서 AI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변환할 때는 이것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부분은 당연하겠지만 사양이 좋으면 좋을수록 시간이 단축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미리보기 화면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미리보기 창이 열리면 제가 저품질의 영상 파일을 올린 것과 그리고 변환을 했을 때 보이는 영상 화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확 차이가 나죠? 참고로 제가 사용한 이 영상은 원본 파일은 4K 영상인데 제가 강제적으로 품질을 낮춘 것은 저품질의 영상입니다. 원본과 비교했을 때 거의 손색이 없어요. 이렇게 미리보기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미리보기를 하지 않고 바로 설정 단계로 넘어가도 됩니다. 설정 방법은 AI 모델 부분에 드랍다운 목록을 펼친 다음에 여기에서 원활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아웃풋 포맷 부분에는 MKV와 MP4 확장자 이 두 가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덱을 보면 H264가 있고 H265가 있죠?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 H264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해상도 부분은 드랍다운 목록을 펼친 다음에 원본과 동일하게 하려면 제일 위에 있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고 그리고 하단에 보면 두배뻥튀기 그리고 일반화질 SD 그리고 고화질 720 그리고 FHD 1920x1080 흔히 2K라고 불리는 사이즈가 있고요. UHD 화질은 4K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메뉴를 선택한 다음에 비디오 퀄리티도 여기에서 보시면 표준이 있고요. 고품질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홈페이지에서 사양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여기 옵션에서도 해상도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품질이 높으면 높을수록 변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참고로 제가 테스트했던 이 저품질의 영상 파일은 크기가 1메가도 안되는 대략 600kb의 용량을 가진 것으로 영상 길이는 24초밖에 안됩니다. 최상의 품질과 해상도로 변경을 했을 때 결과물을 보면 크기는 24.1메가로 바뀌었는데 변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8분 정도 걸렸습니다.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시간 차이는 많이 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진행하실 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스타트를 누르면 팝업이 열리는데 안정적으로 작업을 진행한다 그런 내용인데 그냥 무시하시고요. 다시 표시 안 하면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다음부터 이 창이 뜨지 않으니까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앞서 미리 보기 AI 메뉴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게 다시 한번 뜹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표시 안 하면 체크하시면 되겠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작업 표시줄에 작업 관리자로 이동을 해보면 사용량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할 때 팝업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포토샵이나 게임, 기타 응용 프로그램, 웹 브라우저는 웬만하면 끈 다음에 진행하는 걸 권합니다. 일단 제가 테스트했던 영상의 원본 저품질, 화질과 4K로 업스케일한 영상을 비교한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양이 그 얼굴 윤곽이라든지 수염, 눈동자 이런 게 확실히 더 살아났죠? 개인적으로 이런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오늘 소개한 비디오 인앤서 AI를 설치하고 2년 동안 무료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